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텅빈 교실 그곳에는 어린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책들만 책장 안을 빼곡히 메우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교실에 홀로 걸려있는 한 벌의 교복 그리고 운동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미끄럼틀 한인 커뮤니티와 33년간 함께한 윌셔 사립 초등학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캘리파니아에서 무궁화 꽃이 이렇게 피어있잖아요 이렇게 무궁화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문을 닫게 돼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복도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모교를 잃은 아이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죠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추억이 하나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지원한 LA 한인사회의 유일한 정규 교육기관 윌셔 사립 초등학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측은 지난 6월 8일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윌셔 사립 초등학교의 폐교를 선언했습니다 폐교 사유는 학생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입니다 오늘 시사 안타는 윌셔 사립 초등학교가 폐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외면하고 떠나버렸는지 한인타운 교육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 한인타운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윌셔 사립 초등학교 저도 지나가며 많이 본 곳인데요 매년 태극기 행사 등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크고 작은 행사도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널리 알려진 학교가 갑자기 폐교한다고 하니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인데요 지방이나 외딴 섬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도심 속에 위치한 학교가 폐교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윌셔 사립 초등학교는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만큼 그 역사가 꽤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립 취지 등 배경 그리고 그간의 역사 설명해 주시죠 네 윌셔 사립 초등학교는 한인동포 2세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부한 100만 달러 그리고 한인사회가 모금한 100만 달러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170만 달러가 더해진 총 370만 달러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지난 1985년 2월 5일 비영리기관이죠 남가주 한국학원 소속의 정규 초등학교 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윌셔 사립 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전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과 같은 한국의 고유 명절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주류 사회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널리 전파를 하고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정책성 확립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미국 사회에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의 이 학교는 한국어 교육으로도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본교인 윌셔 초등학교, 윌셔에 있는 윌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남가주 전역에 12개의 주말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만드는 데도 윌셔 초등학교가 주도가 되어서 준비가 됐습니다 참 좋은 취지로 설립된 학교인데 저는 초등학교 과정 말고 중고등 교육 시설도 기억하는데요 지난 1992년 윌셔 사립 초등학교는 초등 교육 과정 이후에 중고등 공부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중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300만 달러의 추가 모금을 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이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멜로즈 중고등학교는 개교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 이사진들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못했고 결국 멜로즈 중고등학교는 지난 1999년 6월 폐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멜로즈 중고등학교의 운영 악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해서 당시 이사진들은 전원 사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중고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모교였던 윌셔 사립 초등학교도 결국 경영난을 겪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한 번 파동이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가 남가정 한국학원이 멜로즈 중고등학교를 없애면서 거기에 빚이 많이 있었고 그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연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마치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나쁜 악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학교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니까 자연히 학부모들이 저 학교 좀 이상한 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돼서 그때 가장 많이 학생 수가 떨어졌어요 반으로 멜로즈 중고등학교 폐교 후인 그러니까 2000년도죠 윌셔 사립 초등학교의 직접적인 위기가 시작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폐교한 이후 초등학교 운영에도 자연스럽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유일한 뿌리 교육기관인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당시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또다시 한번 합심을 해서 이를 지켜내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지난 2000년 윌셔 사립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기부한 한인 독지가들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기업과 업소들의 명패 역시 학교 벽면에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당시 좀 다급했던 상황 그리고 합심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한인사회 유명인사들 뿐 아니라 KBS 아메리카의 전신인 KT도 기부운동에 동참했었던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 커뮤니티적인 모금운동을 펼친 결과 윌셔 사립 초등학교는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최근까지 그 명맥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았죠 에너지가 많이 있고 채널파크도 비지트하고 여기 크리미디아도 많이 오고 참 재밌었고 에너지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도 있고 한국 부모들도 와주고 저머니도 여기 바울티어하고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결정적인 위기는 바로 최근에 찾아왔는데요 잘나가던 때는 한때는 200에서 300명가량의 학생들이 윌셔 사립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재정인원 수가 50명에서 10여 명 마지막에는 18명까지 줄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격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고요 윌셔 초등학교가 10년 전만 해도 아카데미 커리큘럼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받았을 때 어버브 에버리지로 다 학력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한 5년 전부터 이게 좀 약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학교의 재정 문제나 이런 면에서 선생님들이나 좋은 학생들이 떠나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더 전반적인 평가도 낮아지고 친구들이 또 많이 있어야 학교 생활이 재밌는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또 그런 부분에서 재미가 없어지고 어려워졌겠죠 제가 보좌관 생활을 할 때 윌셔 초등학교가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아왔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다면 재학생이 줄어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윌셔 사립 초등학교가 부실 교육기관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즉 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되는데요 윌셔 사립학교의 학비는 지난 2015년까지 월 72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월 840달러 연간 8400달러 수준까지 올렸는데요 그마저도 학교를 지켜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이 점차 부실해지자 한인 학생들의 이탈은 점차 시작됐고요 이는 결국 학사 운영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봄 학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명의 재학생만 남았는데요 이 중 한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재정적 운영난이 지속되자 결국 폐교를 할 것을 결정을 했고요 지난 학기 마지막 날인 6월 8일부로 교사 8명에게 근무를 해지를 통고를 하고요 남아있던 재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를 시켰습니다 교사들도 눈치를 봤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들하고 정확한 얘기가 끝나야지만 우리도 선생님들한테 하여합니다 못합니다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확답을 못하고 있다가 5월달쯤에 한 달 전에 노티스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6월에 수업이 마지막이니까 5월에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원치 않으니까 계속 계약 연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윌셔 사립 초등학교 일반 교육보다 한글 학교 교육으로 더 유명한 곳인데 폐교 전 회생하려는 노력은 있었나요?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이뤄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안타까운 상황은 지속됐습니다 학교 이사진들은 노력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를 살려보기 위해서 독지가들을 만나서 후원을 부탁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살리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한국 정부 그리고 한인사회의 외면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에 회생하는 것에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자기 때에 이 학교가 뭔다는 걸 원하겠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아마 그동안에 우리 이사장님들께서도 남자분 이사장님께서도 찾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모셨으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생각하셨던 적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커뮤니티도 도와주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또 자존심이다 우리 윌셔 초등학교가 우리 남가주 LA 동포들의 자존심인데 이 학교를 문을 닫을 수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끌어왔던 거죠 학생 수 50명에서 40명으로 떨어지고 34명으로 떨어지고 28명으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18명까지 떨어지고 그럴 때 지난 3일 한국어 썸머스쿨 수업이 종강한 뒤에 완전 폐교된 교실의 모습인데요 학교가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는 것은 저기 보시는 TV와 컴퓨터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찾아보기 힘든 브라운간 TV가 저기 앞에 있고요 학생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사용된 굉장히 오래된 VHS 테이프들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는 교실인데요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는 모두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지난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다 와이드 모니터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도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보시는 것처럼 저기 그 천장 위에 누수가 발생을 해도 수리조차 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힘겨웠던 경영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곳은 윌샤 사립초등학교의 자랑이었던 야외 운동장의 모습입니다 학교들 중에 야외 운동장 시설을 많이 갖춘 학교가 좀 드물다고 들었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 바닥은 아스팔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곳곳에 갈라졌지만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놀거나 운동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좀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좀 개선이 좀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받았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한국 정부의 자본이 들어갔고 한인사회 모금을 기반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탈은 학교 재정에 직접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학부모들은 재투자가 없고 열악해진 교육환경인 윌샤 사립초등학교를 스스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설립 취지와 달리 비한인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겪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를 보내는 취지는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인데 환경이 열악해지자 학생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지며 시설 자체가 낙후된 상태였는데요 학업 수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재정 위기를 겪으며 중위권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 등록금이 적게 들어왔고요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주 명문은 아니어도 B급 미국 사립학교보다는 좋았어요 저도 많이 추천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내려오더라고요 중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그 윌시어 엘리멘트 스쿨에 많은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폐교 결정이 났다고 딱 드는 생각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그 전부터 되게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은 일단 그렇게 학교가 학생 수가 급격히 계속 줄어들고 심지어는 주니어 킨더부터 6학년까지 있는 학교가 전교생이 5, 60명밖에 안 되니 그건 당연히 운영이 안 되시겠죠 아무리 도네이션을 많이 받으셔도 학비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인데 그러면 뭔가가 그 사이에 빨리 준비나 대책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몇 년간 윌시어 사립초등학교는 멀티그레이드 즉 합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연령대가 비슷한 학생들 기준 모아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합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학년에 맞는 교육이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의 수업 수준도 그리고 수업 만족도도 약간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실에도 멀티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1, 2학년 합반한다든지 3, 4학년도 합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학부모들은 돈 내고 다니면서도 합반을 한다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학생들이 자꾸 나가게 됐죠 교육 수준에 대한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학생들의 이탈이 잦아졌고 결국 재정적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윌샤사립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며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LA의 총영사관도 이 문제를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월요일 날 시행된 LA 총영사관의 동포연항 간담회에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윌샤사립초등학교의 폐지였습니다 대책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실상 학교는 지난 학기 그러니까 6월 8일부로 폐교를 했는데 다소 좀 뒤늦게 대처 방안이 논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해당 시설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한인 커뮤니티 교육을 위한 교육원이나 문화원의 그런 부대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그러나 그리고 그 대책 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화원보다는 교육원이 낫겠죠 교육 목적이니까 이런 제2의 별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브렐라 우산을 씌워서 이제 필요하면 정부가 아마 모금을 하는 사이에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교육원에 우산을 씌워서 좀 에노베이션이나 이런 비용을 많이 지원을 받고 해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래서 이원적으로 좀 활용하는 꼭 교육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가설입니다 그렇게 두고 또 다른 운영이원회를 두고 이렇게 관리하고 한인사회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산으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인 이민사에 대한 교육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포분들이 이제 많이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이제 평생교육 시설로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가주항구하고는 지금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문화동산에서 필요하면은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님 같은 동상도에서 이제 교육활동의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초등사관이 아직은 뭐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으나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학원 자체가 학교 자체가 교민사의 성원으로 인지하는데 교민분들의 이제 의견을 어쨌든 그 결정 권한을 많이 드리고 LA 총영상안의 동포현안 간담회 보도가 나가자 학교 이사진들은 사실 그 약간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는데요 이들은 설립 이래 학교를 도와준 적이 없는 한국 정부가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남가주 한국어원 이사들은 영사관이 해당 시설을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로 변경하고 이렇게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학교 설립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학교 시설을 그래서 오히려 타학교에 위탁을 해서 다시 말해서 좀 임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임대를 해서 학교 시설, 학교 이름은 바뀔지언정 학교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윌셔 사립 초등학교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사진들과 접촉하고 있는 사립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한인 학생들의 재학생률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사진들은 한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이 학교 캠퍼스에 들어온다는 것은 설립 취지와도 맞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더 어울린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걸 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한글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청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보고 참가하라고 해서 저희도 참가할 거예요 거기서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이사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할 거예요 양쪽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의 미래가 결정되나요 우선 LA 총영사관은 이달 20일 그리고 22일 쪽 안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예정인데요 남가주 한국학원의 이사진들도 이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한인들의 의견을 같이 수점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부분에서는 양쪽 기관의 합이 일치하는 듯 한데요 서로의 대응책은 대립되는 만큼 추후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인사회 유일의 정규 교육시설이라고 불렸던 윌셔 사립 초등학교 폐교한 이유는 학군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인타운이 아닌 글랜드일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학생들의 이탈 현상은 학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바인이나 플러튼 그리고 라크라센터와 같은 다 학군이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LA 한인타운은 어떻습니까 윌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군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이건 공립이건 간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캘리포니아 교육구에서 속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교육구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구분해서 학교 등급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별 점수가 있는데요 LA 한인타운 공립학교 중 9점 또는 10점 그러니까 A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죠 그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학교는 딱 한 군데만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공립학교의 한 5%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베벌리 힐스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9점 또는 10점을 받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83% 수준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지역에 따른 교육 수준이 확고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비해서 한인타운은 매우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LA 한인타운을 벗어나서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한인타운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의 아이들을 진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LA를 떠날 것인가 왜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를 저도 깊숙이 생각해본 결과 실제로 많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악한 교육 환경 그 열악하다는 건 사실 부모님들의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 관심이 많이 또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서포트하려는 그런 입장도 많이 떨어지시고 또 점수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 점수 학력평가 시험 이런 점수들이 많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LA를 떠나야만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인타운 내에 아카데믹으로 이렇게 스트롱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가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 속에서 너무 한인타운 속의 분위기에서 키우다 보면 미국 주류 사회를 볼 기회, 미국의 원래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학교 분위기에서 제공되어지는 것들도 훨씬 풍부하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타 클럽도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인들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육렬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윌셔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재정난이 심화되다 보니 결국 한인 학부모들의 교육렬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정부와 또 한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이 있었다면 다시 학교 안이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가 폐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졸업생들한테는 큰 아쉬움을 그리고 단 한 명의 학생이 남더라도 헌실에서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교사들에게는 미안함과 큰 안타까움을 남길 것입니다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정말 저도 견딜 수 없고 제가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이 학교를 크로즈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윌셔 사립 초등학교만이 줄 수 있었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에리데이 이거 크리엔 클라스 받았으니까요 한국말 아직 부족해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에리 사르데이 한국 클라스 받아도 아직 저처럼 잘은 못해요 학교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리고 또 학교가 이렇게 잘 안 돼간다 그러니까 막 좀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저희 학교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그리고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와벗이 잘 커서 지금 이미 줄 사회에서 시티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LA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윌셔 초등학교의 폐교 한인타운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한인사회의 교육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현재 한인사회의 교육은 대학 입시 이주의 한국적 교육 방식과 매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한인 부모들의 바람 때문인데요 지금 중요한 점은 SAT 중심의 입시 사회에서 내신 성적, GPA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간 지역적 차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UC 같은 학교들은 학교 성적 차이 없이 다른 좋은 동네든 나쁜 동네든 탑 10% 안에 들면 몇 명이 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한인 학부모들은 성적이 안 좋은 흑인 동네로 알려진 컴튼에 있는 고등학교를 일부러 보내서 1, 2등을 쉽게 해서 좋은 UC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 내신 성적만 좋다면 얼마든지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 대학가는 확률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학부모들의 혼란도 많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합심해서 자녀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여기 근처에서 멀리는 못 가시고 베버리 힐즈 학군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멀리는 못 가니까 베버리 미스타를 보내려고 거기 막 아파트로 이사를 가세요 5시구 6시구가 원베드에서 막 같이 사세요 어렵게 그 친구들이 베버리 미스터 나오고 베버리 하이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된 그 트렌드가 이제는 다 LA 하이 페어펙스 하이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점점점점 갈수록 이 GPA 중요성 심지어 그 명문학교에서는 이제 SAT 없어지잖아요 너무 빈부찰을 심하게 낸다 너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드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웬만큼 하는 아이가 그 지역에 가면은요 바닥인 거죠 따라서 앞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무조건 학군만 좋다고 해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대가 예전에 좀 먼저 왔었더라면 오히려 윌셔사립초등학교가 폐교 수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윌셔사립초등학교의 폐교는 학군 중심적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는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환경이 열악해지자 학교를 떠나 발생한 일로 결정지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윌셔사립초등학교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되어야 될까요 윌셔사립초등학교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위치가 굉장히 황금땅이라서 디벨로퍼가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다고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스티브씨도 아시겠지만 비영리단체 소유의 부지는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힘들죠 그래서 사회 기부면 모르겠지만 이 건물은 앞으로 존속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 부지와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재활용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가 한인사회가 중점을 맞추고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LA총영사관 측은 교육원 산하 기관으로 학교를 변경해서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학교 이사회는 명성과 전통 그리고 설립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타 학교에 임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주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때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나와서 합심을 해서 폐교를 결정한 윌셔초등학교의 올바른 미래를 결정짓는 데 힘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인 커뮤니티 공청회가 윌셔사립초등학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를 위해 33년간 노력해온 윌셔사립초등학교가 올바른 모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웃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교민들의 지원으로 설립된 윌셔사립초등학교의 폐교 지속적인 운영난과 학생소의 급감으로 더 이상 무리해서 운영하자는 주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윌셔사립초등학교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뿌리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앞장선 고마운 학교였습니다 지난 33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윌셔사립초등학교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는 윌셔사립초등학교가 탈바꿈에 성공해 향후 33년간 또다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올바른 길을 찾길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